저에게 사랑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녀와 전 동갑이에요 띠동갑이요 뭘 세봐요 12살이지 하지만 우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젠 누구게? 이게 누굴까? 오빠가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심수봉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웃어주면 오빠가 힘이 나요 알았다 방청객 아 뭐예요 왜요? 나는 방청객이 이렇게 웃어주면 힘이 나요 주연이 선생님이 내준 숙제 해왔어? 네 봐보자 우리 주연이 숙제 얼마나 잘했나 한번 볼 주연아 너 이거 선생님 사진 너 주연? 너 선생님 사진 왜 갖고 다녔? 너 주연이 선생님 사진 훔치는 그런 도둑소녀야? 아니에요 왜가 아니지 밖이야? 아 뭐예요? 뭐긴 뭐야 모기장수지 뭐라고요? 모래시계 군만두지 아 짜증나 너 주연이 너 선생님 사진 갖고 다니면서 아 8년 무명 개그맨 정성호입니다 써주세요 너가 선생님 매니저야? 아 이거 장동건 사진이잖아요 맞다 이거 장동건 사진 있네 나랑 좀 닮았어요 뭐야 진짜 대가 짬뽕 나 몇 그릇? 열 그릇 너 많이 짬뽕 나는구나 자 주연이 수업하자 아 선생님 저 너무 졸린데 우리 게임해요 아니 무슨 수업도 하는데 무슨 게임을 해 아무튼 그렇게 게임해요 자 시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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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그녀의 손을 오래 잡고 싶어서 엄지를 안 잡혔습니다 어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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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점심에 계란 먹었는데 자 주연아 수업 시작하자 수업하기 전에 심호흡 크게 하고 좀 냄새 없어졌네 자 주연아 영어는 뭐니 뭐니 해도 주위에서 팝송이나 영화 같은 것만 외워도 쉽게 늘어요 네 주연이 영어 잘할 수 있어? 네 진짜 잘할 수 있어? 주연이 머리는? 너보다 나 주연이 공동텔? 너 왜 자꾸 반말이야? 난 이상 너 인마? 야 인마 저 아이디 야 인마로 다 바꿨습니다 하여간 히 practically 너무 귀여워요. 선생님이 노래 하나 팝송 준비했으니까 듣고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봐. 뮤지큐. 무슨 뜻인지 알겠어? 하나도 모르겠어요. 그리고 그게 무슨 팝송이에요. 너 주인호? 아주 싼 맛을 주연아. 너 그럼 니가 해봐 니가 해봐. You would never ask why My heart is so discared I just can't live a lie anymore 주연아? 너 지금 선생님 니 똥 굴 주연아 너 천상의 목숨 나 밥상의 목숨 주연아 너 왜 너 인기상승 나 딴맘 뻘뻘 주연아 너 왜 너 가수하지 개그맨 나 웃길거야 주연아 아 알았어요 진짜 됐다 짬뽕나 몇 그릇? 열 그릇 너 많이 짬뽕 나는구나 나중에 자식 나면 고추짬뽕 날거에요 아 정말 노래 잘하죠? 친척들 많이 왔네 선생님 눈 좀 감아봐요 아 또 왜 눈을 감으면 자 입술도 좀 내밀어봐요 주연아 너 손을 막 뭐 아 빨리요 그건 주연아 우리가 아 빨리 음 또 왔네요 또 왔네요 또 왔네요 나 선생님 속을 때가 제일 귀엽더라 주연아 선생님 주연아 선생님 선생님. 우리 주연이. 우리 이쁜 주연이. 우리 주연이 어떻게. 너 얼굴 좀 씻고 다녀라. 너 속 안 돼요. 너 속 안 돼요. 선생님 진짜 너무해요. 제 마음도 몰라서. 주연아. 주연아. 너 그냥 우리 NG야. 주연아. 지난주 검색어 2위. 나 8년 만에 108. 주연아. 너 얼짱 김주현. 나는 땀쟁이 정성. 그게 뭐 주연아. 네 입게 좀 묻어 가자. 도와 줘라. 그래 가지 마. 가려고 그래 진짜. 잠깐만 있어봐. 아버지한테 전화 왔나. 네 아버지. 왜 자꾸 그러세요. 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. 알아도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. 아버지 더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 싫어요. 저 끊습니다.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. 선생님 왜 그러세요. 아무것도 아냐. 왜 그러시는데요. 아니 사모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러잖아. 자기가 전기사를 할 거야. 운전 고 따위로 하다가 짤릴 거면서. 아 너무 웃었더니 눈가에 주름 생기는 것 같아. 아 눈가에. 선생님. 선생님. 주연아. 이건 연인들이 나는 눈가 주름 펴주기. 선생님. 제가 왜 선생님 눈 주름 피는지. 모르시겠어요. 주연아. 제가 왜 선생님 눈 주름 맨손으로 피는지. 모르시겠냐고. 주연아 웃기려고 해. 주연아. 선생님. 솔직히 말을 봐요. 주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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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봐요. 주연아. 너. 춤 좀 바꿔라. 주연아. 선생님. 제 눈을 보세요. 주연아. 너 이러면. 나 심장 맘. 주연아. 나 혈수판증. 주연아. 그렇지. 주연아. 너. 주연아. 이러면 주연아. 난 너의 어린. 주연아.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. 됐다 짬뽕 나. 몇 그릇. 백그릇. 됐다 짬뽕 나겠다. 감사합니다.